대리 미술관은 한때마다 좋았던게 이번에도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술을 줘가지고 지난번에는 스텔라를 이제 막 무제한으로 뿌리시더라구요 오늘 뭔가 술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술을 주는 좋은 미술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전에 한잔씩 마시고 지금 울어놨어요 취한건 아닙니다 다음노래 유성현의 배열한 노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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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